1. 중고차 시장에서 수입차는 수요가 적어 강가속도가 빠른 편이다. 2. 그 중에서도 굴프 가장 손해가 큰 차종은 럭셔리 대형 세단인 것으로 나타났다. 2. 중고차 전문 업체 카즈의 수입차 금매물 할인전에는 2005년식 제규어 xj가 2700만원에 등록됐다. 2005년 당시 1억3천5백만원이었던 럭셔리 대형 차는 신차 가격 대비 무려 80%나 폭락했다. 2. 구입 6년이 지나자 수입대형 차 1대에 갓과 맞먹는 1억원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. 3. 동급 수입차인 2005년식 BMW 7 시리즈 740i 모델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4천2백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. 이 차 역시 2005년 당시 1억3천만원이었던 신차 가격에서 70%가량 떨어졌다. 국산 대형 차도 강가율은 큰 편이다. 2005년식 현대차 에코스는 1,700만원 선에 거래되며 신차보다 70% 정도의 강가율을 나타냈다. 이 차는 이번에 아멘